SCM 생명과학이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죠.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강한 종목들은 또 강했죠. 한 절반 정도 반반 정도 이런 흐름이었는데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회피 물량 지금 걷어들이는 작업이 다 잘 마무리된 걸로 보여집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의 기술 수출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하루였죠. 백혈병 완전관의 소식이 있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치료제 아주 좋은 데이터를 뽑아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기술 수출을 할 예정이죠. 그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동을 타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지속하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했죠. 개인들이 양도세 회피했던 물량들 다시 걷어들이는 작업이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거래소하고 코스닥 쪽에서 1조 4천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이런 분위기인데 코스피가 2.5% 엄청나게 열렸죠. 이제 2944 코스닥이 9.2에 오르면서 0.9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코스피도 좋았고 코스닥도 좋았죠. 아주 그런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KTX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신년, 신년사 이런 부분이 전개가 되면서 철도 관련주들이 아주 강했죠. 현대로템이 14% 정도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쪽은 완전 홍제스였죠. 특히 쌀트리온 그룹이 상당히 강한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또 강한 강세를 보인 정도 더 많습니다. 녹십자 그룹이 아주 강했고 박셀바이오가 연일 상승이죠. 가난 완전간의 소식으로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시총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강한 모습을 보인 종목도 많죠. 아타머사이언스도 신규 종목 강세를 보였고 이렇게 이제 신규 종목들은 요즘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또 약세를 보인 종목들은 또 큰 약세를 보인 종목들이 좀 많죠. 셀트리온 그룹들 오늘 상당히 크게 약세를 보였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이죠. 아직까지 양도세 회피했던 물량들 다 회수를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회수를 하는 작업이 전개가 되었는데 아주 낮은 가격에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4% 정도 하락했죠. 이런 분위기가 오늘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가운데 지금 SCM 생명과 같은 경우에 12% 올랐죠. 12% 올라섰는데 얘는 지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흐름이 아주 좋고 시총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내는 모습 보여줬죠. 뚫어내는 모습 보여줬고 지금 계속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한번 올라선 이후에 지금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 위에서 놀고 있죠. 위에서 위에서 놀고 또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파동은 크지만 파동은 크지만 계속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좋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좋고 파이프라인도 아주 강력하고 거기다가 자회사 완전간의 소식 있죠. 백협병 그리고 아토피 시장이 8조짜리 시장이죠. 아주 큰 시장인데 지금 1, 2상에서 결과가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서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지금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외인이 오늘 4만 7천 매수가 들었고 기관이 5천주 매수가 들었죠. 개인이 5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얘는 양도세 회피 물량들 회수하는 뭐 그런 작업이 진행될 부분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갈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피 모가노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고점 이렇게 가장 높았던 이 윗고리 부분 윗고리 부분도 이제 좀 회수 정복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거래량이 아주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화를 해야 되겠죠.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겠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이제 1월 4일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바로 제피 모가노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런 기대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계속 위치를 레벨을 높여가고 있죠. 한번 레벨을 업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레벨 업하고 시간 보내고 지금은 또 이렇게 쭉 올라서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밀어 올릴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물량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래량이 여기에서 1,100만 주 거래가 됐죠. 1,100만 주 거래가 되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200만 주 정도 됐습니다. 200만 주 정도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도하고자 하는 그런 매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매물이 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레벨업이 좀 된 상태니까 여기에서 좀 흐르면서 왔다 갔다 흔들면서 매물, 물량 소화를 좀 하겠죠. 그러고 이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바로 밀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4일째 양봉이 나왔고 또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죠. 신고가를 쓴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위에 물려있는 그런데 지금 종가를 여기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물량은 이제 얼마 없을 겁니다. 악성 매물은 여기서 많이 흔들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물량 소화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은 바로 소화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좀 흔들다가 또 올라서 흔들다가 올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벨업을 해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바로 다음 주부터 JP모관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강하게 향성되는 그런 모멘텀이 아주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JP모관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이런 저런 소식이 나오겠죠. 그런 기대감이 계속 전개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컨퍼런스 자리에서 기술 수출이 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기 보다는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런 기술 수출 계약 체계 소식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 상승의 흐름을 좀 지속을 할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시겠죠. 자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쭉 올라서다가 이제 오주선에 한번 터치를 해 줬죠. 한번 터치를 해 주고 나서 다시 이제 이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한 다시 이제 붙이는 이격을 해소하는 그런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서 거죠. 자 이렇게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상당히 많이 떨쳐낸 상황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부분을 보면 계속 이 가치를 계속 높여가는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좀 더 시총을 높여가는 작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더 큰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힘을 좀 많이 쓴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또 숭고리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나타나더라도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전혀 뭐 훼손이 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죠. 모멘텀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뭐 오늘 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반은 오르고 반은 내리는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그래도 상승폭이 좀 큰 편에 해당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죠. 아주 좋은 흐름이 잘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흐름은 양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변화가 생길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모멘텀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